오늘은 보문동에 있는 알록달록 협동조합에 왔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회관 1층에 점포가 있는데요.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쁜 천 위에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고급스러운 앞침하며 가방이 잘 정돈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바느질을 해서 예쁜 패션 자파를 만들고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럼 먼저 알록달록을 든든하게 지키시는 두 분을 만나보시죠. 저희 알록달록 협동조합은 2017년에 재봉교실을 먼저 시작했었거든요. 친구들한테 뭔가 기술을 가르쳐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해서 수업을 시작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주 여성들에게 봉제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게 목적이었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다네요. 취업을 알선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육아나 어떤 생활 주부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통의 어려움도 있으셨고 한국어가 서투실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게 잘 어렵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더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자립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 알록달록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결과물에 판매 수익을 이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구조의 어떤 협동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움만 주기보다는 이주 여성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는 거네요. 그럼 어떤 걸 만드는지 같이 구경하실래요? 이 마크는 어떤 의미죠? 네, 이 마크는 저희가 올해에 가슬릭에 사는 2주 난민의 날이 있어요. 2주 난민의 날 때 저희가 이벤트로 저희가 슬로건을 정한 건데 리스펙트 디퍼런스라고 해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판매에 대한 평가는 좋습니다. 리스펙트 더 디퍼런스? 아, 다름을 존중하다. 저희가 천주교... 아, 찍으시는구나. 아, 편안하게 해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해도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야죠. 우리 상품을 저희가 이주 여성들한테도 같이 작업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고급화거든요.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수업을 시작하고 가방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러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거에 이거 너가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알겠어요. 다시 만들게요. 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그 품질을 높이려고 지금 되게 애쓰고 있고. 그러게요. 아까부터 상품들을 쭉 보았는데 무척 갖고 싶네요. 자, 이제 이주 여성들이 직접 작업하는 현장으로 올라가 보시죠. 작업실은 지저분해요. 작업실은 원래 지저분해진 작업실이죠. 여러분. 오세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 자꾸 아담하지만 왠지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여기 재봉틀을 잘 다루는 분이 계시네요. 그럼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시는 작업은 어떤 작업이시죠? 가방. 가방이요? 네. 10년 넘었어요. 네, 남편 한 사람이요. 선생님이 소개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더워준다 이거. 한국에서 자라는 건 너무 힘들어요. 취직도 힘들고 일 잘하는 것도 힘들어요. 애들 키워 때문에 시간가 잘 안 되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해주는 것이 소원이라네요. 세상의 모든 엄마 마음은 똑같나 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알림장 나오는 거 못 알아보는 거 다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신청했는지. 그러니까 친정엄마 같은 느낌? 응, 그런 거예요. 언니. 언니? 언니로 같은. 언니 같은. 선생님이라 낯선 땅에서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런 일이죠. 여기 또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열심히 돈 벌어고 얘기 좀 맛있는 사진만. 항상 맨날 도와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잘했어요. 진심이죠? 네, 진심이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고 아기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싶어요. 파이팅! 그러게요. 네, 파이팅! 큰 돈보다는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마음이 전부네요. 이렇게? 아니? 잠깐만. 이거 봐봐요. 보통 이사장님한테 반말로 얘기하세요? 네, 저희는. 보니까 이사장님과 이주 여성들은 서로 반말로 얘기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 보는 시선인데 저희는 뭐. 언니 같고 동생 같아서 그런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혼내시는 건 아니겠죠? 저희. 지금 혼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아,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원단에 분량이 있는 거를 이분이 만들다 발견을 하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살짝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이게 약간 하자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앞에서 보면 판매할 수도 있는 제품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돈을 주고 사면 싫잖아요. 이런 게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하셔서 보고 하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품으로 안내보내는 걸로. 아, 이렇게 정직한 업체인데요? 정말 정직하군요. 안 누군가 오셨네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설마 이제 출근인가요? 오늘 빨리 왔네? 네. 아, 좋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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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 베트남에서 왔어요. 아, 베트남에서 왔어요? 네.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요? 어, 오늘은 그냥 뭐요? 극장에서 왔어요. 출퇴근도 정해져 있지 않고 육아를 하다가 시간이 나면 잠시 들렀다가 만들고 또 일이 있으면 일보러 나가기도 하는 그야말로 자유롭네요. 여기서는 사장님 나빠요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이 낯선 땅에서 이주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저분들에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어쨌든 끝, 최종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여성분들, 더 나아가서는 이주민분들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자립이에요. 그 사회적 자립에 있어서 경제적 자립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저희 목표고 결국에 저희 같은 한국 사람들은 이 협동조합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큰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사라지는 게 최종 목표라고 얘기하는 모습에서 무언가 비장함도 느껴지는군요. 저희 알록달록 협동조합은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체이고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세상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오늘도 머리를 맞대는 저 두 분이 있어서 꽤 든든하게 보입니다. 오늘부터 저도 그 따뜻한 마음을 기꺼이 응원하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나, 둘, 셋 아름답대로 사랑해주세요. 됐다.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